마스크 착용 전에 손을 씻고, 또 싱크대가 없으면 손세정제를 활용하면 되고 손세정제는 사실 때는 성분명, 유효기관 이런 걸 보시고 에탄올 60% 이상이라는 걸 꼭 확인하시고 마스크 착용 전에 손을 씻고 또는 손세정제를 쓰고 마스크를 벗고 나서도 손서정제를 써서 골고루 겉과 손등, 그 다음에 깍지를 껴서 손가락 사이 손가락 사이에 균들이 잘 자라거든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하나 손톱 밑에 또 균들이 있을 수 있어서 굴곡진 데, 이런 데 균이 굴곡진 겉 표면에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손서정제를 쓰면 표면에 균들은 잘 죽는데 이런 손가락 사이나 손톱 밑에 균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도 골고루 칠해주면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손서정제는 자연스럽게 휘발이 돼서 손이 상쾌해지죠 이렇게 되면 손서정제를 위한 손 씻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손서정제를 조그만 한 50c 정도 작은 것도 있으니까 싱크대가 없는 곳에서는 이런 조그만 손서정제를 갖고 다니면서 그걸로 손 씻기를 하시면 됩니다